안녕하세요 맛있는 주식을 소개해드리는 주식 맛집 코너를 맡고 있는 이데일리 맵 전문가 이수범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부분은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종목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추적을 해보면 좋은지 그리고 각자의 특장점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 특장점들을 토대로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본 강의에 앞서서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간단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 그리고 투자 분석 자료들을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직접적으로 좀 스캔해 주시거나 문자로 샵 3772 그리고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시장이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상반기 내가 좋은 투자 성과를 내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편안하게 채널톡 추가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투자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계좌 수익률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임플란트 이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들을 보면 굉장히 이익률이 좋거나 혹은 실적들이 좋은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서 최근에 이제 뭐 가는 놈이 더 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국내에서 이제 의료기기 쪽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해 내고 있는 곳들이 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가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수출 통계 자료를 좀 보게 되시면 22년도부터 굉장히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임플란트 쪽은 수출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내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두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또 자진 또 상패를 또 추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기회를 포착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뒤이어서 관련된 종목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좀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방송을 잘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임플란트 쪽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사실 VBP 말씀을 꼭 드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4월부터 중국에서 지역별 VBP 제도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지금 통계 자료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에서 4월달 5월달 통계 자료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을지 혹은 수출량이 확 감소될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 현재 원래 VBP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관련된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이익률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여러가지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VBP란 중앙 집중식 구매 또는 의약품 대량 구매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시행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 정부가 결론적으로 원하는 것은 시술비용 등 이런 가격들을 좀 낮추는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VBP가 시행된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 가격은 최대 70%까지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재료 가격도 30%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시술 가격이 굉장히 크게 다운되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에서 정말 어떤 매출과 영업이 기록될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목을 끌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임플란트도 아시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중국에서 이제 VBP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시술 가격을 크게 낮춰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 굉장히 크게 호전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기업들이 지금 공장 증설 이런 부분들을 공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잘 이루는 곳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 연관별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올해, 올해 정도는 약간 좀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당한 또 성장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내다보시고서 임플란트 쪽은 관찰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 언론사에 따르면 VBP로 지금 중국의 환자가 두 배 이상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비싸서 임플란트를 못 했었던 중국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임플란트 쪽을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시술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Q가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익률은 다소 감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찍힐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앞으로 연간은 대략 이 정도가 추정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른쪽 표를 보게 되시면 대한민국, 스페인, 독일, 아르헨티나, 중국 각 국가별 임플란트 보급률 비교가 좀 나와 있는데요 사실 만 명당 지금 임플란트를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진행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역시나 만 명 중에 600개 정도 진행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임플란트를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페인과 독일도 270, 그리고 150 이렇게 대한민국보다는 조금 더 낮지만 지금 상당히 또 많은 이런 결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보시겠지만 만 명 중에 겨우 30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잘하고 중국 시장에서 누가 잘 살아남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정말 높은 퍼포먼스를 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임플란트 쪽은 중국 시장 그리고 인도 시장을 겨냥해서 지금 현재 활발하게 영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 지금 현재 임플란트 쪽 관련해서 일단 덴티움이라는 종목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덴티움 종목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6등 그리고 국내 2위 임플란트 업체입니다 자 임플란트 외 지금 디지털 장비 제공을 토대로 지금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중국과 베트남, 인도 등 신흥시장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지금 좋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21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액 2,900억에 영업이익 700억 정도 남짓 나왔었던 회사입니다 자 근데 22년도 작년도부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죠 영업이익은 80% 정도가 좋아져서 매출액 3,500억에 영업이익 1,250억으로 내 자리수까지 영업이익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올해 중국의 VBP 제도 때문에 살짝 좀 쉬어가는 구간이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4,200억에 영업이익 1,4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단기 수익이 한 1,0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가치를 또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덴튬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작년도 이제 뭐 1월 달만 하더라도 5만 2천 원 정도에 불과했었던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 5월 달, 지금 현재 17만 2천 원까지 굉장히 쉬지 않고 우상향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덴튬, 지금 구간에서 진입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3년도 실적 대비 PR이 지금 한 16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속성장하고 있는 섹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불경기에도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를 또 적용해야 되는 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쪽에서 방향만 좀 잘 잡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구간도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덴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주시장이 좀 하락하거나 혹은 관련된 섹터에서 좀 하락 기조가 좀 갑자기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로 모아 나가셔도 좋은 종목이 덴튬이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3개 시장에 대한 잠식 속도로 볼 때 충분한 저평가 영역이 있고 실제로 덴튬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VBP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여러 지금 의료기관 쪽으로 많은 부분들을 좀 입찰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덴튬 중 매출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올라올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 2등이기 때문에 덴튬을 조금 더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종목을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 앞으로도 투자 정보를 받으시고 분석 자료 편안하게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톡 채널 추가 방법 안내 도와드릴 테니 꼭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직접 스캔해 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자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 시간 외에도 정말 실시간으로 나오는 투자 정보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시키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패가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줄인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널톡 추가 많이 하셔서 공부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반기 어쨌든 6월달이 거의 이제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반기 주식시장을 어떻게 내다보고 어떤 섹터가 주도주 섹터가 될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포착을 해야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힌트 그리고 제가 실제로 분석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하나하나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채널톡 추가 정말 망설이지 말고 지금 꼭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임플란트 외 보철 치과용 3D 프린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의료용 조명 등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재미없는 기업이었죠 매출액 800억 정도의 영업이 56억 정도가 나왔었던 회사였는데 영업이기 무려 올해 3배 정도가 올라간 17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 사실 내년까지 성장을 보면서 꾸준하게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 지금 동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작년부터 실적이 유의미한 턴을 했고 사실상 제가 주력으로 많이 보고 있는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가 서서히 흑자로 돌아서고 거기서부터 성장을 한번 달릴 때 저는 보통 그런 기업들을 분할 매수를 천천히 보는 편인데요 사실 그런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더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 성장 궤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덴티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덴티스 종목 이렇게 영업이기 3배가 올라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좀 크게 급등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점 보호가 대략 한 6,700원 정도를 작년도에 한번 찍은 이후에 사실상 주가가 좀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1만 5백원 정도 되기 때문에 주가는 한 30% 정도 올라온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지금 다른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덴티움 이런 디오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갔음에도 덴티스라는 종목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많이 안 움직인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임플란트 쪽으로 향후에 좋은 재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2023년 실적 대비 PR이 12배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라고 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쌉니다 굉장히 싼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고 다른 임플란트 기업에 비해서는 주가 상승이 굉장히 더디고 25년도 이후부터 고속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년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끌고 나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주가 차익 실현을 낼 수도 있는 그런 후보군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덴티스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공시인데요 자 임플란트 관련 생산 물류 자동화 신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기 시작을 했죠 2026년까지 401억 정도를 투자해서 임플란트 신공장 건설을 좀 추진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이런 당연히 신공장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이런 시스템이 다 도입될 것이기 때문에 생산 자동화 공정에 대한 확충 그리고 첨단 물류 시스템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구공장에 비해서는 이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공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장 증서를 토대로 캐파를 늘려나가는 이런 기업군들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이 상당히 더 높은 경우가 상당하고 물론 초기에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 공정률을 크게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창기에는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청구가 되겠지만 이후에 안정화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폭발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되는 것들을 추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기업이 또 덴티스가 되겠죠 그래서 연간 임플란트 생산량이 약 천만 세트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캐파를 보유했다라고 저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또 디오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디오라는 종목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입니다 이거 외에도 디지털 교정장치 그리고 보철 솔루션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해외 수출 판로 확대로 지금 성장을 상당히 빠르게 지금 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포르투갈, 터키 그리고 이탈리아, 러시아 등 법인 설립을 완료했기 때문에 관련된 쪽으로 지금 수출, 영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관련된 이제 수출 쪽으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힐 경우에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일시적인 적자가 좀 기록이 됐었고요 그 이후부터 사실 분기별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01억 정도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역시나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 영업이익 400억 정도는 올해 실적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올해는 매출액 1700억에 영업이익 4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고요 자 내년도부터 매출액 2100억 그리고 영업이익 540억 정도의 컨센트이 잡혀있고 25년도에는 매출액 2460억 정도의 영업이익 650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래 디오가 갖고 있는 또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다른 지금 임플란트 기업들에 비해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좋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데 임플란트는 내수용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지금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400원 이 사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그대로 이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디오 종목도 좀 보게 되시면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그래도 뭐 다도 덴튬이나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또 상당히 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기엔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저점 대비 저점 대비 지금 50% 넘게 좀 폭등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전 지금도 사실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 실적 대비 겨우 PR이 12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좋은 기업을 12배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좀 하나가 되겠고요 자 25년도 대비 PR이 8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매력적인 구간을 또 차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오 종목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덴튬 이렇게 큰 종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덴티스와 디오 쪽에서 좀 방향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타 임플란트 업체에 비해서 주가가 상승이 더디고 가격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고 디오가 가지고 있는 또 유일한 재료 중에 하나가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매각 그래서 매각 관련된 이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자 디오의 최대 주주는 지금 현재 나이스 투자 파트너스 쪽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각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사실 디오의 매각 이야기가 나온 게 한 3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스트라만 같은 업계 1등 업체가 인수를 할 수도 있다 혹시나 또 추진 중이다 이런 또 이제 찌라시들이 상당히 많이 돌기 시작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인수 가능성은 제기됐습니다만 사실상 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제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최대 주주 측에서 몸값을 지금 1조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후반 혹은 5천억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 주주 측이 원하는 몸값은 지금보다 몸값이 2배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분 30%의 가치를 지금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협상이 좀 잘 안 되고 결렬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중국 진출을 원하는 유럽 임플란트 업체거나 혹은 다른 또 큼지막한 아까 말씀드린 스트라우만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또 크게 올라가죠 그래서 피인수 합병일 때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소식이 등장하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덴티움, 디오, 덴티스 사실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은 이익률도 좋고 앞으로 이익에 대한 굉장히 안정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기업군들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손실보다는 사실 저점에서 잘 모아나가는 선택만 잘하게 되신다면 굉장히 사실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 미용, 의료기기 업체뿐만 아니라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잘 두게 되신다면 앞으로 만약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이런 종목을 매수해야겠구나라는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성공 투자에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특장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내가 맞는, 내 성향에 맞는 그런 선별 매수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할 매수 항상 어떤 종목을 사실 때에는 한 번에 모든 비중을 담는 게 아니고 천천히 분할 매수로 떨어질 때마다 모아나가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그리고 이렇게 개미, 그리고 주린이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진행한다라는 부분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공부, 분석 자료,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노란톡 채널 추가 하시면 가능한데요 카메라로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직접적으로 스캔해 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문자로 샵 3772로 이수범 제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채널톡 추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제가 만들어내는 이런 분석 자료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브리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 정보 그리고 확실한 이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톡 추가하셔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하반기에 정말 더 좋은 성과가 나실 수 있도록 좀 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6월입니다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난 상반기에 좋은 투자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금 현재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지금 종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저와 함께 조금 더 좋은 투자 결과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